추리극기 28장 1절 제사장의 옷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담화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아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거둣과 반포 소곡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의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바지에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애봇 위에 매는 띠는 애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애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두 사슬을 땋고 그 땋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판결 흉패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전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범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한국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질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애봇에 다온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곳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정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애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폐의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임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의 또 다른 옷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승금으로 폐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선결이라 하고 그 폐를 청색 끈으로 관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를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